지난화 이야기 다리는 코마를 만나 후니가 어째서 수세대가 되었는지를 물어봤지만 코마도 자세히 아는 것은 없었으며 자세한 건 다솔이가 알 수도 있다는 말을 하여 다리는 자리를 뜨게 된다. 그렇게 카페로 가던 길에 후니 동네인 수세대원 꼬신을 만나 다리는 어쩔 수 없이 꼬신을 벽으로 날려 기절시키려고 하였으나 후니가 나타나 꼬신을 지켜주고 다리에게 무기를 들이밀었다. 하지만 다리는 후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라테가 나타나 다리를 데려가며 끝이 난다. 처간의 굴 그리고 검은 토끼 나에 대해서 아는 느낌이었어. 연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진심이 느껴졌는데 대체 뭐지? 으음... 으음... 으아... 으아... 아... 잘잤네... 으아... 으아... 지금이 새벽 4시... 늦지 않았네... 후니님이 살아있던 사실을 얼른 가서 알려드려야지... 하...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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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규님... 저 왔어요... 흐흠... 저 보고 싶었죠? 다 압니다... 오늘 제가 좋은 소식이랑 안 좋은 소식 두 개 들고 왔는데 음... 아!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리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릴 테니 진짜 놀라지 마요. 좋은 소식은 후니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미쳤죠? 저 진짜 후니님 맞추었을 때 너무 놀라서 몸이 굳었다니까요? 흐흠... 아 진짜 완전 놀랬어요. 와... 그 감정 그때 그때 그... 그...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나 진짜 놀랬어. 너무 놀랬어. 어... 근데... 어... 안 좋은 소식은... 후니님이 수세대가 된 것도 모자라 저희를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래도 뭐... 후니님이 살아있다는 그게 사실이잖아요?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규님도 하늘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믿어요? 흐흐흠... 너무 말이 빨랐나? 아하하하... 그래도 다음에 또 와서 좋은 소식 알려드리러 올게요. 푹 쉬세요. 푹 쉬세요. 흐흐흐흠... 흐흐흠... 으흐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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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그... 카페 직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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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혹시... 새벽운동 나오신 거예요? 어... 어... 아... 네네네! 하하하... 어허허... 이거... 이것도 인연이겠다. 같이 운동하실래요? 네? 같이요? 아... 너무 갑작스러운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같이 운동해요. 후니님... 좋습니다. 그럼 바로 백바퀴 뛰어보죠. 아... 네! 좋아요. 하... 하... 진짜 힘드네요. 그쪽은 안 힘드세요? 네? 어... 어... 조금... 조금? 어... 일반인이신데... 체력도 좋으셔라... 어... 그러고보니 저희 통성능도 안했네요. 혹시 성함이? 어... 전... 다리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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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되게 익숙한 이름이시네요. 저는 후니라고 합니다. 아... 네... 다리씨는 그... 카페... 어쩌다 자리신 거예요? 어... 카페요? 네. 음... 전 누구한테도 기댈 수 없는 혼자였어요. 그러다 한 카페 사장과 직원들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고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평화롭게 지내다... 사장님이... 떠나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가족끼리 카페를 차렸어요. 아... 떠나신 줄 알았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아무것도. 아... 뭐... 다들 개인적인 사정은 있는거니? 이상 묻진 않을게요. 저도 실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든요. 네?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네... 근데... 뭔가... 다리씨에게라면... 말을 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저한테요? 네... 확인차 물어보는거지만 아무한테도 말 안하실거죠? 아... 네! 그럼요! 아... 사실 전... 2년 전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기억 안나세요? 음... 네... 2년 전 절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물아라도 볼텐데... 그런 사람도 없더... 훈아... 니가 우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런건 상관없어. 그냥...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훈이님... 제가 어떻게든... 기억... 되찾아드릴게요. 훈이님? 훈이님! 아... 죄송해요.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아... 아닙니다. 아... 근데... 카페 오픈은 안 하세요? 시간이 많이 늦은거 같은데... 지금이... 몇시지...? 어... 에? 헐!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아... 네네... 조심히 가세요! 에휴... 그럼 나도... 처간해골 조사를 하러 가볼까? 어... 제가 좀 늦었죠? 어... 좀 늦었어... 아저씨 제가! 괜찮아! 아직 손님 한 분도 안 오셨어? 아... 그런... 어... 어? 어... 근데... 다들... 표정이 밝네요? 아... 뭐... 너 없는 사이에 다같이 얘기해봤는데... 뭐가 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도 동참해... 오... 네! 그런거면... 저도 무조건! 무조건 동참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분위기 좋고... 날씨 좋고... 완벽하네! 그럼... 저희... 영화 보러 갈까요? 영화? 갑자기? 네! 이번에 엄청 재밌는 영화... 개봉했다는데... 마감 빨리해서 보러 가요! 뭐... 그래! 그러자! 대신 팝콘 네가 사야된다! 아... 당연하죠! 콜라까지 덤으로 살게요! 뭐... 그럼... 그 전까지... 열심히 일해야겠네? 그쵸! 아싸! 영원아! 음... 저...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어? 뭐? 일로 다 모여볼래요? 모이라고? 네! 밖으로 밖으로! 왜? 뭔데? 좀 더 가까이! 어? 다 손 올리고...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하는 거예요? 아... 뭐야 그게... 유치하게... 어... 파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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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혹시... 척원의 구울에 대해 아는 정보 있으신가요? 아... 없으세요? 쉬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 이 금방에... 척원의 구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네... 어! 아저씨! 어? 어... 무슨 일이니 꼬마야? 저... 그 구울 알아요... 응? 척원의 구울을 안다고? 네... 그러면... 알고 있는 거 알려줄래? 어... 착해요! 뭐? 나쁜 구울이 절 먹으려고 할 때 그 구울이 나타나서 절 구해줬어요... 척원의 구울이 구해줬다고? 네... 어... 그리고 또 있을까? 음... 없어요... 아... 그래 일단 고마워! 네... 응? 구울이... 인간을 구한다? 척원의 구울은... 다른 구울들과 다른 건가? 여러분의 구울들과 다른 건가? 뭐 whirl야? LED 센터lit 세널 기 inverted 한 바님든 혁ulas